네 이어서 로망스 2절을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숫자 1과 4가 나왔는데요. 자 여기서 하나 기억할 것, 가장 낮은 숫자는 첫 번째 손가락으로 가장 높은 숫자는 이 새끼손가락으로 잡는다고 생각을 해보면 가장 낮은 숫자 0이라는 숫자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숫자 1은 1번 손가락으로 잡아줍니다. 그럼 3번 줄에 1이겠네요. 그럼 가장 높은 숫자는 새끼손가락이니까 1번 줄에 4번 프레 그래서 이런 모양이 처음에 나오는 거예요. 1은 3번 줄 1프레, 새끼손가락은 1번 줄 4프레 그 다음 패턴 오른손은 똑같습니다. 첫 번째 박자에는 엄지가 꼭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자 그 다음에 숫자 2가 나왔을 때는 2번 손가락을 써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연주가 됩니다. 다시 손을 가까이 보여드리면 그리고 이어보면요. 이렇게 연주가 되고요. 그러면 2번 프레트를 바레로 다 잡고요. 자 숫자 4는 3번 손가락으로 4번 줄 4프레 그 다음에 2번 줄 5프레는 새끼손가락으로 얘도 역시나 가장 낮은 숫자는 1번으로 잡았고요. 가장 높은 숫자는 새끼손가락으로 잡았죠.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얘는 5번 줄로 엄지가 바뀌어서 1, 2, 3, 2, 2, 3 여기서 새끼손가락이 옆으로 빠져줍니다. 그래서 1, 2, 3, 2, 2, 3, 3, 2, 3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다시 해보면 3, 2, 3, 2, 3 새끼손가락에 갔다가 가운데 손가락에 생겼다가 다시 새끼손가락에 생기는 거죠. 다시 이어보면 이제 7, 7, 8에다가 9까지 생겨요. 그럼 7프레트를 바레로 일단 잡아주시고요. 8은 2번 손가락으로 9는 3번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아볼게요. 바레 7 그 다음 숫자 8은 2번 9는 3번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고 오른손은 엄지 6번 동시에 첫 박자는 같이 쳐주고 엄지와 1번 줄 같이 그래서 1, 2, 3, 2, 2, 3, 3, 2, 3 9, 9, 9가 나오는데 얘를 3번 손가락으로 바레를 한번 잡아볼게요. 그래서 잡은 다음에 이런 식의 소리가 나도록 엄지와 같이 쳐주고 이제 7, 9, 9가 나오는데요. 7은 1번 손가락 그 다음에 2번 줄은 새끼손가락으로 9를 잡고요. 3번 줄은 3번 손가락으로 9를 잡습니다. 그래서 9, 9, 9 친 다음에 7, 9, 9 7, 9 그 다음 다시 7, 9, 9 다시 이번에 9, 9, 9를 할 때 1번 손가락 그 다음에 3번이 생기면서 11, 9, 9가 연주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합쳐보면 처음에 9, 9, 9, 9는 3번 그 다음에 7, 9, 9 7, 9, 9 해주고요. 다시 7, 9, 9 하고 9, 9, 9 할 때 이번에 1번 손가락은 그 다음에 3번 손가락 추가되면서 11, 9, 9 자 이제 이 모양에서 새끼손가락이 12를 잡으면서 12, 9, 9가 되죠. 그래서 이 모양 그대로 가서 12, 11, 10으로 차례대로 손가락에 하나씩 떨어집니다. 두 개 다시 합쳐보면 자 이제 9, 5, 6이 나오는데요. 가장 낮은 숫자 1번 손가락 가장 높은 숫자 9번 손가락 6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2번 손가락으로 잡아줍니다. 그래서 9, 5, 6을 잡고 엄지는 5번 손가락으로 바뀌었죠. 이렇게 3번 쳐주고요. 자 그 다음에 7 7, 5, 6을 쳐주고요. 9, 5, 6 7, 5, 6 그 다음에 5, 5, 6이 나올 때는 5, 5를 순간적으로 바래로 바꿔줍니다. 합쳐보면 여기서 바래로 딱 바꿔서 이제 처음처럼 돌아가서 1, 4 그 다음에 2번 프레스를 바래로 순간 잡아주고 4, 4는 3번과 4번 손가락으로 딱 잡아줍니다. 이 모양을 가지고 새끼손가락으로 한 칸 옆으로 가서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을 띄고 다시 한번 보면요. 이렇게 한 번 더 그 다음에 이번에는 2코드를 잡으면서 끝내는데요. 1절이랑 똑같아요. 2코드를 잡고 엄지가 4번줄 5번줄 6번줄을 가는데 6번줄을 칠 때는 4번 프레스 새끼손가락으로 눌러주면서 가야 되고 1번 손가락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2코드를 잡고 4번줄부터 동시 동시치기 그 다음에 5번줄 그 다음 1번 손가락은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새끼손가락이 6번줄 4번 프레스를 눌러주고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을 띄고 6, 3, 2, 1을 동시에 빰 다시 해보면요. 4번줄 5번줄 6번줄을 새끼손가락을 붙여서 6번줄 빰 가죠. 자 그럼 천천히 2절을 끝까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손 위주로 좀 가까이 해볼게요. 처음에 1, 4 잡고 그 다음 B마이너 모양 비슷하게 그 다음에 7, 7, 8, 9 그 모양이었죠. 자 그 다음에 9, 9, 9는 3번 손가락 7, 9, 9는 1번 새끼 3번이에요. 그 다음에 다시 9, 9, 9가 나올 때 1번 손가락 그 다음에 11 자 그럼 여기서는 9, 5, 6 널찍하게 엄지 5, 5, 6 은 8 처음처럼 자 그 다음에 2번 프렛 8에 잡고 4, 4 눌러주고 마지막 2코드 잡고 4번줄부터 6번줄 4번 프렛 이렇게 해서 루링스 1절 2절을 같이 연습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0코드 envelope 1 2 2 1 1 2 며칠 에